화쌈요 아냐 아냐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에이 화쌈요 리앙 테디 너 갑자기 시작한다 그랬는데 너무 나 너 먼저 해준 거야 그래서 그러면 테디 리앙 아 리앙 빨리해 들어가라고 알았어 알았어 테디 리앙 리액션 할 거고요. 오늘은 그 G-Squad의.. 사실.. 너무 좋았어? 그 전 게 너무 좋아서.. 오클린 아까 그 여자 래퍼죠? 여자 래퍼.. 저는 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나도 인상이 좋아서 한 번 더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는데 Don't like me. Don't like me. You like me. Don't like me. You must like me. Don't like me. 이게 나를 좋아하지 말라는 뜻인데.. 아마도.. Don't like me. 나를 좋아하지 마.. 이거 왠지 그럴 거 같아. 난 그 뜻이 아니구나. 나랑 비슷하게 하지 말라. Don't be like me. 라고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Don't like me. Don't like me. 나는 그냥 이거는 그대로일 거 같아. Don't like me. 나를 좋아하지 마. 왠지 반대로 까는. 음.. 반대로 까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거 같아. 오케이. 틀어볼까? Go go sing. Let's get it. Let's get it. Get it get it. Something like that. 얘네 폰트인가보다. Great. 여기서 베이스에 빵 들어가셨으면 왠지 내 스타일이 있을 거 같은데. 베이스맨이라는 소리 여기서도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야 뭔지 욕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왠지 욕하고 있을 것 같아 다 꺼쳐봐라 너네처럼 하지 마라 그럴 것 같아 되게 패셔너블한 브런치인 것 같아 너무 패셔너블 아 이거 약간 HATERS를 까는? 어 그런 느낌 일본 간다 보다 아유 간드로 좀 Sulakah 코멘은 리더가 바와 너는 왜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아ел 나 Ж네 아ess이 OUOUUC 레디 레디 언니 언니 와우 내가 안 보여줄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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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 그 형 아 근데 여자가 보물이다 잘해 이 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쟤가 오클린이야? 그러면?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오클리엠 진짜 알고 싶다 여자가 사엘라오 사엘라오에서 랩도 되게 잘했잖아 여기서도 랩은 아니지만 되게 좋은데? 내 인피종 역시던데? 그 표정에 다시 있는 거야? 희미열래 그거는 병든 닭 아니냐? 아닌데? 되게 예쁜 닭인데? 왜? 너 이랬어 너 그래서 야 눈을 이런 건 아니지 너 이랬어 너 이랬어 난 그러진 않았지 그랬어 어쨌든 잘했어 언어도 사실 다르긴 한데 엄청 다른데 어려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들었을 때 거부감이 없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 그치 그치 거부감이 없으니까 언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되게 쉽게 느껴지는 언어인 것 같아 받침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루 발음이 되게 많은 것 같던데? 루 랑 루 랑 아 발음이 그러니까 모음으로 많이 구성됐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모음으로 자음부로 단어가 되게 길었던 것 같아 길었어? 짧지 않았어? 문장은 길고 문장이 길고 아니면 이게 음악 리믹스라서 오는 거 아니야? 리믹스라서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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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 형 능도가 아니라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톱 스톱